2위 WS501 김규종 멤버들 중에서 얼마 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규종군 브라이팅을 굉장히 좋아해요 회장님께서 좀 힘드셔가지고 가성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꽃미남 아이돌들이 하기 힘든 코믹 댄스부터 바보 연기까지 동서양 때랑 안좋은 추억이 있어 그런데 그 그럼 또 조각미남에서 고소한 사투리가 나오니까 아주 뭐 동서양이 좋아 아닐까요 그렇게 차여도 암시랑 다 암시랑도 아니에요 암시랑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떻게든 아니에요 7위 나왔군요 WS501 김현중 가장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FX 그룹 FX 발음이 조금 귀여워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F10다 김현중 씨를 둘러싼 4차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시리즈가 될 정도인데요 김현중 씨의 4차원 예능감은 너무나 유명하죠 김현중 씨의 4차원 예능감은 너무나 유명하죠 아우 이거네요 빨리 민거 사고 싶다 못하게 되면은 136개월을 할부로 해야지 결혼하기 전에 애기 갖는 걸 뭐라 그래? 아아아 시놈이 반이에요 여덟하네요 no? 감사합니다.